수술로 만들어서 대나무 수술로 염색을 다섯 번 한 겁니다. 이게 천연 섬유잖아요. 네, 네, 면이죠. 천연 면이니까. 네. 그러면 한 번만 하고 담갔다가 뺄고 나면 끄십니까? 아니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십니까? 반복 염색을 몇 번 해야 돼요? 반복 염색은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어, 네 번에서 다섯 번까지.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염색을 하시는 것을 네. 김명희 형토 대관님께서 이렇게 염색을 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네, 네. 하시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좀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고요. 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끊어서 염색을 한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태양빛에 꼭 말려야 돼요. 태양빛에? 네. 그래야만 기능이 나오는 거죠. 기계화해서 기계 속에 넣어서 그냥 바로 염색해서 나오는 것은 이제 뭐가 있냐면 자기가 해야 할 일 있잖아요. 습도를 조절한다든가 뭐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넣고 이렇게 주물르지요? 꼭꼭꼭.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 여성 맹증 팬티 같은 거 입으면 맹증도 없어집니다. 그래요. 제가 남자 팬티 사각 팬티인데 너무 낡았잖아요. 너무 낡아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가지고 집에서 남자들이 한번 입어보고 이것이 25인치 내가 봤을 때는 28인치 질인데 6인치 정도가 죽는 것 같아요. 기장들 좀 많이 괴롭겠죠. 기장들. 그런데 이것이 물빨래를 다섯 번을 해놔서 대남 손수에다가 넣었다가 빨고 말리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다섯 번을 범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입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이걸로 이불포를 만들어가지고 침대포나 이불포로 해가지고 입으면 깔고 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침에 몸이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줄 수가 다 없잖아요. 다섯 번을 수작으로 했으니 얼마나 인가복이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런데 저는 최대한 앞으로를 생각해서 좀 싸게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26이면 50인치짜리잖아요. 52인치 폭인데 더블포로 이렇게 하면 한 장 이렇게 하면 두 장 이거 한 마디 있거든요. 두 장이 나올 수 있겠죠. 두 장 쓰고 이쪽은 두 쪽을 쓰든가 아니면은 나머지 이놈은 얘들 옷을 한다든가 부인 잠옷을 해도 되겠죠. 부인 팬티 부인 여성분들 팬티를 크게 안 입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성분들 팬티를 하나 만들고 남성분들 팬티를 일단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00사이즈일 거예요. 95사이즈는 남자에게 좋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남자한테 좋다고 거무줄 시접도 줘야 되겠죠. 거무줄 시접은 이 시접도 줘야 되죠. 잘라 냈으니까. 그러면 1cm 시접 주고 2cm 시접을 줘야 되겠죠. 1cm 시접 주고 접어서 넘어갈 거니까 고무줄이 1인치면 2인치를 줘야 되겠죠. 2인치 주고 시접도 시접도 줘야 되겠죠. 이런 팬티 같은 경우는 이걸로 팬티를 만들어놓으면 안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시 줘야 됩니다. 접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5cm 정도 주고 1.5cm 정도 주고 5 pilasm Ă유 이 모니터에서 모니터가 잘 나오려는 모르겠습니다. 카메라 화면에 처음에 전기를 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이노비스 9500 이거든요. 그럼 이거 직선 박는다는 거거든요. 직선. 직선 두 줄로 세 줄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OK를 누릅니다. OK. OK 누르고 이걸 눌러줘야 되겠지. 그러면 가는 거 이쪽으로 이동. 아까 이걸 냈죠. 원단이 얇으면 말려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싹 뒤에서 좀 당겨줍니다. 바늘을 넣을 때 바늘을 올릴 때 양 올라가네요. 다시 한 번 넣고 올라가고 다시 한 번 내리고 올리고 여기 정도 가예쯤 흘리게끔요. 너무 끝에 닿으면 안 나가니까요. 지금 말리는데 이게 스카프를 해도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스카프를 끝자리만 잘 해가지고 딱 둘러면은 이제 스카프를 폭이 넓게 하지 말고 폭을 좀 좁게 하면은 아주 좋아요. 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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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이 맞을까요? 이거에 낫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항상 앞판으로 시접을 몰아야 되겠죠. 이것은 그럼 어떻게 가야 되나요? 바늘이 그 사이로 가면 되겠습니다. 사이로에 바늘이 여기가 오른쪽 뒤에가 없는데 여기가 오른쪽 제가 밑단만 한 번 꺾어갖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꺾어왔습니다. 이렇게 꺾어왔는데 노루발 사이에 박으면은 이 끝이 박힐 것 같습니다. 이제 고무줄만 달아가지고 하면 되겠죠. 바지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고무줄만 이렇게 하면은 헐렁하니 입을 수가 있습니다. 헐렁하니 이 지색이 아주 멋진 색깔이예요. 피부 좋은 사람들 입으면 정말 멋집니다. 붓이 나오고 청바지가 굉장히 컸거든요 컸는데 제가 아프리카 TV에 생방송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걸 만들었는데 제가 옷 만드는 과정 영상을 쭉 만들어 가지고 이제 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하고요 원라인입니다 이게 면인데 대나무 숯으로 물을 들여가지고 다섯 번 여섯 번 들여가지고 빨아서 햇빛에 말리고 반복을 여섯 일곱 번 해서 감촉도 부드럽고 좋고 입으면 굉장히 여름에는 시원하고 땀이 나도 한 달 동안 입어도 썩은내가 안 납니다 원래는 주머니에 이렇게 원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단이 있었는데 주머니감을 따니라고 이만큼 똑같이 잘라 갖고 한쪽 면만 잘라낸 거예요 이쪽만 그 부분만 그래서 이걸 박으면 이것이 지금 우라 주머니 시접하고 이렇게 박으면 주머니 이렇게 되겠죠 시접 줬으니까 앞으로 손을 넣을 수 있고 청바지하고 달라서 너무 청바지하고 똑같이 잘랐는데요 청바지는 딱 끼는 맛에 입지만 이런 반바지는 혹겹이고 그래서 조금 활랑하게 약간 크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주머니를 짠 다음에 요크로 이렇게 될 겁니다 청바지하고 달라서 너무 청바지하고 똑같이 잘랐는데요 청바지는 딱 끼는 맛에 입지만 이런 반바지는 혹겹이고 그래서 조금 활랑하게 약간 크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주머니를 짠 다음에 요크로 이렇게 될 겁니다 좀 커지면서 허리는 사이즈만 맞추고 이쪽에서 요크를 지금 이렇게 이어서 잘랐거든요 요크를 뒷요크를 뒷요크를 이렇게 박을 거예요 이렇게 밑이 짧으면은 엉덩이 밑으로 막 기어들갑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똑같이 잘랍니다 요 놈을 원단을 이렇게 똑같이 있으면은 요 놈하고 이렇게 똑같이 잘라요 그래갖고 요 놈 한나만 이렇게 잘라내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고 말이죠 한나만 잘라내면은 그럼 이 시접을 좋겠지만 요렇게 1cm로 쭉 박아서 가위집 넣어가지고 해서 되면은 주머니에 이렇게 짜지겠죠 이렇게 그럼 나중에 오바라쿠 치고 지퍼 달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요 지금 뒷주머니도 이렇게 보면은 뒷주머니도 먼저 해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달면 되겠죠 이렇게 달면은 근데 여기는 기어 나오니까 여기서 좀 잘라줘야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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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박을 때는 송곳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박으면 됩니다 이런 것도 나오는 것이 싫다 근데 이게 안 빠지잖아요 빠지나요 그럼 이것을 오바라쿠 쳐주면 좋습니다 오바라쿠는 지그재그로 가정용 미싱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한번 비춰주실래요 이 가정용 미싱으로 해가지고 좀 이따 할 겁니다 좀 이따 할 때 보여 드리고 일단 그리고 이건 오비에요 29로 할 거거든요 여자분들은 이것이 여자 옷이니까 여자분들은 오른쪽 이렇게 쌓여야 되겠죠 제가 배가 너무 크나요 이렇게 해서 남자 것은 반대로 이렇게 왼쪽이 여자 것은 오른쪽으로 항상 일을 시작할 때는요 실에 그 윗실과 아래실에 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봤을 때 지금 여기 가운데 건데 여기는 지금 실조시 잘 나왔죠 밑에도 잘 나와야 됩니다 밑에가 너무 당기면은 윗실을 조여줘가지고 맞춤 됩니다 이것은 근데 이것이 가정용 미싱이 아니고요 이것이 컴퓨터 자동 미싱이라 일하는 것은 가정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속도가 안나서 여러분들은 차분하게 하고 저는 설명할 동안 이 미싱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브라더 유니콘 인데요 참 좋습니다 땀 수소가 자동으로 처음에 스타트 하면서 딱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끝날 때도 뒤로 밟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머니 짜기 전에 뒷판부터 요크를 먼저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여기 낯지가 들어가 있죠 지금 그러면은 한 1cm 정도 여기서 반대다 그대로 가면 되겠죠 이쪽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한 5mm 정도 나왔죠 5mm 그럼 여기를 보고 쭉 박으면 됩니다 5mm 근데 이것이 바이어색 때문에 막 밀리잖아요 그래도 천천히 그래도 천천히 쭉 감변들 이렇게 이렇게 쭉 박아가지고 두 장 다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했는데 주머니가 이것이 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박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주머니를 달아줘야 되겠죠 달아가지고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요 요크하고 여기 기준하고 이 기준하고 똑같이 맞히세요 주머니가 이렇게 돼 있죠 표시도 표시도 그렇게 돼 있죠 이 부분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박고 이렇게 박았으니까 반대편도 이렇게 박아줘서 마무리를 해주고 이제 앞판으로 가야지 앞판 주머니를 짜야 되겠죠 이런 넣어주고 이렇게 이런 데를 잘 찍어야 되는데 딱 동요하면 주머니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야 주머니가 되는 건데 초보자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놨다가 그냥 요 놈을 이렇게 뒤집으면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뒤집어 줘요 이렇게 뒤집어 줘서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늘어나니까 제가 바이어스 테이프를 붙였죠 낯지 있는데 1cm로 그대로 놓고 똑같이 박아줍니다 초보자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박겠습니다 이렇게 박아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는 저놈은 주머니를 뒤집었는데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이렇게 같이 뒤집으세요 배를 맞추세요 배꼽을 밤에 맞추는 그런 배꼽만으로 이렇게 딱 뒤집으면 되겠죠 지금 아까 저놈은 밑에서 했지만 바이어스 테이프를 붙여 놓은 거라 이것은 덜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밑에 쭉쭉 늘어나거든요 쭉쭉 늘어나죠 그러니까 똑같이 잘랐으니까 땡겨 넣어서 여가지고 딱 잡고 이거를 맞춰서 지금 보이죠 이쪽에 지금 보입니까 우리 카메라 감독님 잘 찍으셔야 될 텐데 화면이 이것이 영상이 잘 못 나오면 제 잘못은 아닙니다 저는 박력에서는 잘하니까요 영상이 나중에 편집했을 때 잘 못 나오면은 저를 원망하지 말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을 원망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넘어간다 그거예요 주머니가 이렇게 시접을 넘겨서 가위질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주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가위질을 해서 가위질을 하고 아이롱질을 딱 하면 멋지게 나올 거예요 지금 주머니를 이렇게 박아왔잖아요 지금 이놈하고 지금 두 개를 박아왔는데 여기서 그냥 넘기려면 안 넘어갑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다가 5mm 정도만 남겨놓고 반을 잘라내고 그냥 넘겨도 되는데 넘기면 더 튼튼하겠죠 돌아가는 데만 이렇게 가위질을 돌아가는 데만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이렇게 이 원형을 자연스럽게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주머니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스태치를 이걸 끝 스태치로 때리든가 4분의 1로 때리든가 5mm 스태치로 때리든가 낯직을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뒤판하고 얘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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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야 되겠죠 다림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위질을 아까 줬었잖아요 여기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넘겨가지고 주머니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태치를 한번 때려줘야 이게 안 까지겠죠 까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끝 스태치보다는 한 5분의 5mm 정도나 3mm 정도는 이렇게 때려주면 좋습니다 두 줄로 때리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오바로쿨을 싹 쳐가지고 밑에는 칠 필요 없겠죠 밑에 쳐야 됩니다 싹 쳐가지고 지퍼를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지퍼를 달겠습니다 지퍼를 먼저 달고 바퀴 받고 뒤판 받고 뒤판 받고 이제 스태치를 한번 때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꼬이지 않게끔 주머니에 손 놓았다 뺐다면 이렇게 까지잖아요 안 까지기 위해서 노르바 하나로 때리겠습니다 하나로 딱 하나만 때리기 좋잖아요 더 낫죠 다림질을 하면 멋지겠죠 그러면은 이런게 넘기겠습니다 이거 말고 그냥 쳐도 되는데 끝에만 끝에만 이게 더싸게 이렇게 여기는 대충 오라클을 쳐야 되니까 연음하고 연음하고 직선으로 연결해야 되겠죠. 낯질을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조금 울죠.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너무 맞구요. 항상 이 낯질을 가윗집을 여기하고 여기는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박으면 되겠죠. 주머니 안쪽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손이 이렇게 제 손은 남자 손이 좀 큰데 여자 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너무 깊으면은 쩌리까지 들어가니까 안되겠죠. 돈이 넣어도 신사임당 한 장 꼬불쳐서 넣어도 신랑이 넣어도 못 찾을 정도로. 신랑 손은 안 들어가거든요. 걸렸어요. 이렇게 안에다 깊이 넣으면 됩니다. 여기 끝에다가 딱 신사임당 한 장 넣어놓으면은 서방님이 못 빼가요. 남자 손은 커서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을 짜겠습니다. 지금 반대편 주머니잖아요. 반대편 주머니인데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낯질을 맞춰야 되고 아까도 한 1인치 정도 내려왔죠. 여기도 맞춰야 되니까. 1인치 정도 내려와서. 주머니 찢어지지 마라구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이렇게 박았습니다. 주머니를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겠지. 평천은 주이을 이곳 여기. 이것 조금 크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금 1 cm, 2 cm 좀. 헐렁하니 있기 위해서 여기다 지금 데이 가지고 와퀴 쪽을 늘릴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박았잖아요 이거 오바루쿨 칠 거에요 이렇게 쳐 가지고 시접을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자식 때릴 겁니다 이렇게 전원을 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터치를 해줍니다 터치를 해주면 이건 일자로 박는 거잖아요 반드닥에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건 세 줄로 박는 거고 이것은 왔다갔다 하는 거에요 이렇게 다음으로 넘기려면 갈매기를 누르면 됩니다 갈매기 눌러서 이걸 표시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했죠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죠 이건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노르바를 내리면 노르바이 비치죠 노르바를 내리면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엑셀을 밟아 주면 됩니다 밟아를 전체에 밟아 보겠습니다 가위로 이렇게 쳐야 되겠죠 두꺼 이거 하러 오는 게 나 Juice 이 영상도 마셨는지 명세계에 대한 왕복을 제외하고 Labs 레프다 이건 그냥 오는 게 나 아니다 원형 깜빡이 연극이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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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얇은 천은 잘못은 말려 들어가거든요 뒤에서 못 말려 들어가서 당겨줘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퍼를 먼저 달고 뒷판과 앞판을 하고 허리를 달겠습니다 허리는 29입니다 지퍼를 달건데요 이쯤에서 달아야 되겠죠 돌아간 선에서 달면 안되고 이쯤에서 그럼 먼저 밑에를 이렇게 여성복 같은 경우는 먼저 밑에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예요 남성복은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안쪽 박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제껴 놓고 지퍼 대가리가 밑으로 가게 대가리 맞죠? 지퍼님 머리가 아니고 지퍼 대가리 지퍼는 대가리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 봤을 때 여기 봤을 때 이 박음선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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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떨어지게 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 놓은 날이 박혔죠 그러면 그대로 시접하고 같이 여기 선 위로 지퍼 위로 올라타가지고 그대로 딱 가면 됩니다 뒤집었죠 지금 지퍼를 밑에 치가 말려 들어가면 안됩니다. 밑에 치는 잡아줘야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퍼가 됐죠. 올려봐야 됩니다. 너무 붙으면 지퍼가 안내려갑니다. 됐죠. 그러면 연옴을 이렇게 바로 위로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박으면 벌어지거든요. 약간 쌓이게끔 여기가 약간 쌓이게끔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벌어지겠죠. 이렇게 하면 지금 보면은 어디가 끝입니까. 여기가 끝이잖아요. 표시를 딱 해놔야죠. 길이를 봐야 되겠죠. 위 아래를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약간 올라타게끔 여기서 딱 시작하면 됩니다. 자기가 선수라고 막 박아보면 밀려버립니다. 이렇게 딱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까지죠. 이게 그러면은 여기를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같이 오비 달 때 허리선을 달 때 4,8,3,2,2 아까 얼마였나 29,4,7,2,8 이었죠. 29죠. 28,4,7,2,8,2,9 인데 이렇게 크잖아요. 지금 그럼 허리선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4,7,2,8,2,9 만원 여기잖아요. 근데 엄청 큽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늘어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 다트를 잡아줘도 됩니다. 한 가운데로 해가지고 주머니 가운데로 밑에까지 안 가게끔 약간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여기 지금 4분의 3이 없어지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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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먼저 박아주고 이렇게 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미싱으로 가겠습니다. 안쪽의 안다리 쪽을 먼저 박아줘야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접이 안 마라지니까 저쪽 안을 땄어요. 지금 이거 이렇게 딱 해서 자연스럽게 가면 되겠죠. 지금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카메라 감독님이 얼마만큼 화면을 잘 잡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못 따라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오비만 닮아야 되겠죠. 여기도 가르고 오비 달고. 반대편도 이렇게 해주죠. 여기다 단추구멍을 하면은 턱이 져가지고 달아가지고 단추구멍을 하려고 하면은 하려고 하면은 잘 못 지나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먼저 접었어요. 이렇게 펴가지고 펴가지고 단추구멍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그냥 위에서 때려보면 됩니다. 이렇게 단추구멍이 일로 와야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장 부면은 잘 못ispiell. 지금 여기가 꺾임선이니까 꺾임선 밖에. 손으로 만져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가 시접인지. 나중에 아이롱으로 딱 대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박으셔야 합니다. 뒤집어가지고 저같이 박으면 안 되고 그건 전문가들이 그렇게 박는 거고요. 비전문가들은 이렇게 박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저같이 박아야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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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êt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럼 주머니를 먼저 여기를 박아줘야 흔들리지 않겠죠? 그냥 이게 작업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박아가지고 오바르코만 쳐버릴 겁니다. 일단은 고정만 좀 시켜주겠어요. 살짝 고정만 시켜주고 여기는 이 낯자하고 맞춰야 되겠죠? 내 산때문에 여기가 안보이면 안되고 작업복이기 때문에 고무줄 바지로 만들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오른쪽 주머니잖아요. 오른쪽 앞판이잖아요. 남작 여기를 맞춰야 되겠죠? 남자 주머니는 기본 6인치인데 손이 큰사람은 7인치도 해도 되겠죠? 이 정도 되면 7인치 정도 나오는데 주머니 좀 큰 편이네요. 이제 주머니 짤 때는 이걸 이렇게 제끼고 이렇게 해서 남자 주머니는 기본이 6인치예요. 다트 잡았는데 6인치인데 여기서 내려오는 가격은 3인치 정도 잡으면 됩니다. 3인치 그래서 이것은 쌍입술이 아니라 외입술이거든요. 한쪽으로 짤 거예요. 이놈이 이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손이요. 이것이 이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지금.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머니입니다. 이놈이 넓이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 넓이가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바늘이 일로 박히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 잘 안보이니까 정확하게 해서 표시를 해주고 끝나는 지점과 시작점과 끝나는 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 넓이만큼 여기에서 이 넓이만큼 여기를 박아줍니다. 그리고 이거 뒤집어졌을 때 그게 딱 맞잖아요. 이 시적으로. 약간 한 1미리 정도 적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위집 넣어서 뒤집으면 되겠죠? 자 다시. 이것이 안에서 잘리면은. 안쪽에 치면 잘라줍니다 안쪽에 치 무시 안짤라진거같애? 여기서 자를때는 V자로 박은대만큼 딱 잘라 딱 여기를 박은대까지만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요것을 뒤집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 초보자들은 여기서 먼저 시접을 안쪽으로 제껴 가지고 눌러줍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는 이렇게 빼 가지고 으 으 으 으 이것은 미싱으로 박으면서 송곳으로 잡겠습니다. 차별 가면서 딱 해볼께요. 별로 예쁘지는 않습니다. 좀 이따가 여기다가 단추구멍을 낼거에요. 단추구멍을 내서 할거거든요. 이걸 먼저 박아야 되겠죠. 이제 오바루크 쳐버릴거에요 박아서 박아 넘기면은 조금 투박한 맛도 있고 그래서요. 밑에 치가 땡기면 이렇게 굵었잖아요. 이렇게 밑에 치가 조금 더 크게. 단추를 여기다 달려구요. 여기다가 이렇게 단추구멍을 해가지고 단추를 달았어요. 돈 빠지지 말라고. 이제 고리 만들라고 혁디 고리 1인치 4분의 1로 잘랐습니다. 원래 박아서 뒤집어야되는데 작업보이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올롱을 꺾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쪽은 껍고 지퍼를 여기다가 먼저 달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박을거에요. 지퍼를 먼저 여기다가 박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지퍼가 이렇게 만져보면 지퍼가 올라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같이 함께 박으면 됩니다. 혹시 걸렸나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걸 먼저 꺾어가지고 와서 이놈하고 이렇게 박을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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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 지퍼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먼저 받기 전에 지퍼를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지퍼를 먼저 고정을 해주고 지퍼를 여기다가 고정을 해주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초보자들은 좀 어려우니까 핀으로 이렇게 찔릅니다. 이 지퍼 달기가 좀 어려울 거에요 초보자들은 이렇게 찔렀죠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퍼를 여기다 고정을 해 주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 시접대로 그대로 똑같이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지금 고정이 되어있잖아요 지퍼가 이놈하고 이놈하고 그래서 이렇게 박으면 되겠죠 이게 박는데 밑에 치를 제끼고 박아야 됩니다 밑에 치를 고마대 쪽에 이놈을 이렇게 이놈이 아니고 이걸 이렇게 안쪽으로 제끼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스테이치를 때립니다 밀려 올라오지 않게끔 그대로 여기서 반드시 나가면 됩니다 반드하게 반드하게 나가서 끝에 돌아가는 데서만 두세 땀 정도만 이렇게 딱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래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지금 이건 지금 제끼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된것 쪽에 이거 이거 제끼고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끼고 그럼 이제 이거 빼도 됩니다 이렇게 빼도 빼도 되고 지퍼를 쭉 내리고 끝까지 쭉 내려놓고 그대로 올라오면 됩니다 밀리면 안되겠죠 이거 위에 치가 이렇게 조금씩 밑에 치는 당겨주고 위에 치는 이어주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됐죠 지금 지퍼 올림을 빠져봅니다 빠져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건 아까는 들고 있으니까 이걸 내리고 내리고 위에서 스테치를 한번 때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걸 한번 때렸으니까 이게 같이 흔들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묶어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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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도 오랜만에 해보니까 잘 안되는데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자 앞판은 됐죠 이렇게 하면 지퍼도 안 보이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뒷판을 놓고 앞판을 박아야 되겠죠 항상 뒷판이 밑으로 가게 그래서 앞판이 위로 가게 항상 뒷판이 밑으로 가게 항상 뒷판이 밑으로 가게 그래서 앞판이 위로 가게 앞판 vin 앞판으로 가진 이제 왓길 안쪽에 안쪽 다리 박고 나서 여기를 가게 되겠죠 지법 밑에 항상 박을때는 시접을 적게 주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일직선으로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일직선으로 지금 중간에다가 고무줄을 넣을거에요. 허리에, 오비에 뒷판도 스태치를 줬구요. 덜렁거리니까 박아버리겠습니다. 여기를 표시를 해주는 것은 오비를 달았을때 똑같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오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달릴겁니다. 이렇게 일단 달고 고무줄은 여기쯤에서 지금 이 심지를 앞에다가 밴너를 붙여놨어요. 나중에 그 고무줄 달 만큼만 이거 떼어내면 되겠죠? 일단은 이것을 진입을 합니다. 진입 이게 중간에다가 여기쯤에 주머니 여기쯤에다가 고무줄을 넣을거에요. 고무줄을 고무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좀 익기가 편하겠죠? 이봐라 작업하면서 고리도 달고 하는데 그냥 밀쪽으로 한번에 이렇게 겉에서 때릴 수도 있지만 고무줄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아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넘길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1cm가 되어있죠? 여기에 응 쭉 박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작업하는 것은 앞으로 좀 더 많이 이제 회원이 생겨 그러면은 원단 판매도 할거에요. 원단은 다 준비되어 있구요. 지금 칼라벨로 준비가 되는데 대나무술 원단이 좋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좀 더 지금 제가 이거 지금 하는 것이 40수 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한 80수 이상 100수 이상 이정도보다도 더 부드럽게 그런 식으로 해서 원단을 지금 염색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로 하면서 이것도 지금 1cm죠. 못 만드는 방법도 하고 원단도 판매하고 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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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박아 넘기면은 앞판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나중에 마이깡도 달고 허리 마이깡이 여기 있습니다. 마이깡을 여기다가 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